미국의 정시가 어마어마하게 뜨겁죠 오늘 좀 주가가 빠졌는데 전 세계에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 정시에 그런데 정권시장의 분위기라는 것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정시에 주가가 오르고 뜨겁다 해가지고 내일 뜨겁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 이게 미국의 우량 대형기업 500개를 묶은 대한민국의 코스피하고 같은 거죠 S&P 500이 올해 4,700으로 시작된 겁니다 거의 6,000을 육박했잖아요 6,000에 조금 내려왔죠 4,700에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미국 정시는 확실히 우상향입니다 그다음에 기다리면 올라가는 겁니다 4,700에 시작해서 5,900까지 올라간 겁니다 올해 연중 평균 24.76%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5년 동안입니다 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코비드 터졌을 때 올라가다가 또 조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 연말에 피꺼치고 2022년 10월까지 많이 가라앉았죠 그러나 여기 5년을 보시더라도 미국 정권 시장은 확실히 우상향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뭐 호들갑 떨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최대치입니다 이게 거품이 있어서 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체 기간을 다 본 겁니다 S&P500에 이게 여러분들 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5년치를 보았을 때와도 마찬가지 5년 동안 90% 오른 겁니다 어쨌든 5년 전에 미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장지수 펀드 여러분들 100원을 집어넣었으면 5년 만에 대개 여러분들 200원 가까이 된 겁니다 따불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년을 보면 여러분들 4700에 시작해가지고 5900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애널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미국 정시가 거품이 있니 떨어질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도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을 벌기가 쉬운 게 뭐죠 미국 정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500개 기업 가운데서 231개 기업 500개 기업 가운데 좀 괜찮은 231개를 여러분들 딱 뽑아가지고 만든 것이 지금 이 찰스스왑의 여러분들 소위 찰스스왑 미국 라지캡 시장규모가 큰 성장 ETF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들 33.97% 올라간 겁니다 20불에서 여러분들 27불까지 올라간 겁니다 연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5년 동안 얼마 오르냐 145%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이런 100원 투자했으면 이게 245원이 된 겁니다 확실하게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이 이름 그러면 이 찰스왑의 미국 대형 성장주 여러분들 그건 어떤 회사들이 되어 있느냐 여기 보면 애플 10% 엔비디아 10% 마이크로스 9% 아마존 5% 테슬라 3% 메타 3% 알파벳 3% 브로드컴 3% 알파벳 2.53% 엘리 2.6% 10개 상위가 50% 차지하고 총 투자한 기업은 231개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주가가 오르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조금 비싸게 사면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 거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본적으로 27불이게 되면 한 3만 8천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보통 시민들도 그냥 정성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달에 여러분들 뭐죠 한 10만 원 20만 원 투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런 100 몇 불이었는데 액맨 분할을 얼마 전에 27불까지 내려간 거지 않습니까 꾸준히 투자하면 또 몇 년 지나게 되면 100불 넘으면 또 액맨 분할을 하겠죠 그게 뭐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애플에 투자해야 되니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 한 달에 여러분들 뭡니까 한 20만 원 해가지고 몇 주씩 계속 사모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냥 자고 나면 좀 비싸게 사면 좀 더 기다리면 되는 거고 좀 싸게 사면 많이 올라서 좋은 거고 본인이 다 가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갖고 싶은 기업들 대부분 다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권하지 않습니까 SCHG를 사라고 SCHG를 눈 딱 감고 딴 거 하지 말고 무슨 테슬라가 오를 거다 뭐 좋죠 테슬라가 오르면 그럼 많이 벌겠죠 그러나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냥 조금만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여유자금이 있으면 10만 원 20만 원 아낄 수가 있잖아요 싸지 않으면 27불짜리니까 부담 없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부 미국으로 돈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내년 말까지 6700이 된다 6700이 될지 7000이 될지 5500이 될지 누가 아냐 관심 없다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으면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죠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내년 또 6700이 될지 7000이 될지 그건 신도 알 수가 없는데 그거는 정권업계에 있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고 돈이 다 빠지는 겁니다 홍콩에서도 미국으로 가고 인도에서도 미국으로 가고 태국에서도 미국으로 가고 전부 다 돈이 뭐죠 신흥국 주식펀드에서 다 돈이 빠지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돈이 빠지고 인도에서 돈이 빠지고 태국에 돈이 빠지고 시장 자체가 투명하고 무자비하게 회사를 돌리니까 그러니까 돈이 다 믿을 만한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겁니다 신흥국 주식시장 자금 유출 규모 이렇게 신흥국 채권에서도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제가 웬만하면 뭘 사라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 번 정도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년에 6700이 될지 7000이 될지 8000이 될지 누가 아냐 이야기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 정치에 돈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신출 기묘한 여러분들 제주가 있는 사람은 또 돈을 벌겠지만 내가 들면 한 푼도 넣을 수 필요가 없는 거죠 내년 또에 6700이 된다 내년 또에 6500이 된다 내년 또에 6400이 된다 어떻게 아냐 이야기죠 그러나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년 또에 5500이 되더라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왜 기다릴 수가 있으면 한 10년 정도 기다릴 수 있고 계속 투자할 수가 있으면 그럼 여러분 한 달에 10주 투자하면 270불이지 않습니까 270불이면 달러로 여러분 얼마입니까 100불이면 14000원이고 아니 14만 원이고 14만 원이고 28만 원이네요 28만 원 정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냥 기다리면 본급 받는 날 아니면 생활비가 나오는 날 그 가운데 여러분들 10% 정도를 계속해서 SCHG 주식을 계속해 사모은다 그러면 제법 여러분들도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거죠 은퇴하신 분들도 이제 한 은퇴하시게 되면 90 정도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90 이상 정도를 그러면 그 전반기에 한 80세 정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금부터 한 10년에서 15년 20년 남은 거잖아요 그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후반기에 여러분들 들어갈 돈 같은 경우는 나누어 가지고 지금 쓸 수 있는 돈은 절반 정도 하고 나머지는 뭐죠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이런 과학인 겁니다 과학 이거는 뭐 우연이 아니고 이게 다 과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SCHG라는 여러분들 상장지수 펀드는 제 판단에는 가장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전혀 없는 이런 주식에다 10년 20년을 여러분들 돈을 푼 돈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격이 싸잖아요 대부분 미국의 여러분들 ETF들이 100불이 넘는데 그건 좀 부담이 되고 27불이니까 제가 이걸 사라고 처음 한 이야기 같아요 이런 걸 한번 참조해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주식을 여러분들이 그냥 장기적으로 사모으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돈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은퇴자금들이 계속 미국 시장으로 코스피 한 4분의 1 정도 규모가 매년 미국 시장에 이런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좀 정상적으로 직장생활 했던 분들이 이렇게 자본시장이 성장하면서 자기도 부자가 돼가는 겁니다 퇴직연금이 다 이러면 주식시장에 들어가 주식시장이 계속 성장하니까 한 60세나 돼서 이러면 나올 때가 되면 재산이 제법 늘어나 있는 거죠 오늘 큰 돈 들이지 않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아마 여기 보시면 또 가상화폐 시장한게도 지금 밀렸네요 18일 기사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정리하고 오늘은 아주 유용한 그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주회 여러분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 그 다음에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그 다음에 제가 펴낸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의 활동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다음에 미국의 서부의 대표적인 주 가운데 하나인 애리조나의 답사기 왜 한국인들은 그렇게 유독 피해의식이 많은가 좌파적 사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공직선거를 낱낱이 해부한 도둑놈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잘 활용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